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아닌 뭐예요.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의사 실수 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쉬울 것 같은데 현재 역시 아이고 또 꽂혀 물었어? 하하 8휴 털엉 자아 2주 원수령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 저는 알 수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한다면 차차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빠르세요? 아 속도축질법이라고 할 때? 속도축질법이라구나. 예스. 멀리 갈 때는 버스를 타야죠. 무슨 수령하세요? 예 수준도 하고요. 백제기를 받으려고 익을수로 왔습니다. 백제요? 예. 제가 사실은 백제의 마지막 장군 흑치상신 장군으로부터 계승을 받은 백제 무사입니다. 백제 무사. 백제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백제. 백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단에 가서 오늘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자네는 빛이 살아있는데 술할 생각은 없나? 국을 수전 내지는 장작을 팬다든가 이런 걸 했고요. 화전기에는 약초를 캐러다녔죠. 국제의 무술을 이어갈 다른 저자들은 많습니까? 국제의 무술을 이어갈 다른 저자들은 많습니까? 국제의 무술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48대를 정해야 하는데 아직 예정자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역은 함정 탈락이에요. 백제 마지막 무사 강용호입니다. 백제의 을과 전통을 이어갈 48대 제자를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백제의 무술을 이어갈 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